올해 거의 다 끝나가죠 오늘은 경제 부문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BS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서 기자 성적표는 뭘로 따져봐야 될까요 일단 성장률 4%라고 하죠 지금 한국은행도 그리고 정부도 4%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마도 뭐 이것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4분기에 민간소비가 방역 강화로 좀 떨어졌을 수 있으니깐요 그래도 뭐 3분기까지 한 3% 이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의 민간소비가 방역 강화를 좀 떨어졌을 수 있으니깐요 그래도 뭐 3분기까지 한 3% 이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4분기의 민간소비가 방역 강화를 좀 떨어졌을 수 있으니깐요 그래도 뭐 3분기까지 한 3% 이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4분 4% 가까운 성장률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작년에 마이너스 1%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4%가 됐으니 회복을 했다 기존의 성장 추세 선 가까이 갔다 하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올해 회복이 좋았던 선진국 중에 따지자면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다 뭐 괜찮았다 작년 성적이 마이너스였으니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좀 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4% 선의 성장을 기대한 해가 거의 없거든요 2%대였고 그것도 점점 성장 추세가 좀 둔화되는 추세였으니 4%면 그 정도 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회복했어야 됐는데 그만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성장 원인을 분석하자면 뭘 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 거시경제 상황을 한국은행이 매 반년마다 정리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면 상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데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는 변이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을 유지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4분기 들어서 지금 이 병목 현상 자체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이 문제였는데 일본은 자동차 생산이 4분기 들어서 꽤 괜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다만 헝다 사태 등으로 좀 경기가 돈화되는 양상이고요 우리나라를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완만한 양호한 성장 흐름을 유지했는데 수출이 좋았다 내수도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다 앞으로도 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특히 수출은 일평균으로도 최근에 보면 일평균으로도 사상 최고치 월평균으로도 사상 최고치 연간으로도 사상 최고치일 거라고 하거든요 사실 별일이 없다면 늘 성장하니까 수출이 많아지는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을 수출이 계속해서 실현시켜주고 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다만 세계도 우리나라도 물가 공급망 병목 이 현상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단어거든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하반기에 경제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반도체 부족 그리고 물류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중국 석탄난도 있었고요 그래도 잘 넘어선 거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올해의 경제 세계 경제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일시적인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병목 현상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방 회복하고 우리는 원래 궤도로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그 일시적인 게 1년 내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석탄 부족으로 인한 전력난이 났고 미국은 중고차 가격이 급등해서 반도체 부족으로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물가가 너무 올랐죠 물가가 너무 오른 바람에 정부가 하고 싶어도 정책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부양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다 지배했고 전 세계도 지배했으니 이 상황이 상당히 힘들었었다 볼 수 있죠 물론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죠 영향을 받았죠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준이 점도표라는 걸 내놨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닷그림, 닷그래프 이런 건데 그 그래프를 보면 내년에 미국이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3번 정도? 네 그렇게 해서 0.75에서 1% 사이에 기준금리가 위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아요 이건 기존 전망보다 훨씬 많아진 거고 그래서 긴축이 빨라졌다 양적 완화의 속도, 줄여가는 속도도 계속해서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점도 3월 이후부터는 언제든 상황 보고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때 다른 나라들이 충격을 받느냐 아니면 충격을 받지 않느냐 이게 내년 경제를 관전하는 키 포인트가 되는데 충격을 받는다면 2014년, 5년 긴축 발작 때처럼 미국만 나울러 성장하니 다른 나라들은 괴로워지는 게 되는데 만약에 공급망 병목이 해소되고 전 세계가 다 원활하게 회복이 된다면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도 괜찮을 수도 있는 그래서 미국은 괜찮아질 게 상수, 다른 나라들은 어떨 것인가 이거 전체 흐름을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내년도 올해와 비슷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맞습니까? 경제학자들이나 전망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망 병목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는 조건 미국의 경제 회복은 지속되고 그리고 우리의 수출은 계속 잘 될 거라는 조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렇게 지속될지도 몰랐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올해와 비슷하다면 비슷할 것이야 이 정도 전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듣기엔 참 좋은데 지표가 좋다고 하니까 제가 서 기자 출연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느낄 수가 없잖아요 다들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동산 값은 급등하는데 당장 우리 지갑은 얇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상당히 올해 부동산 가격이 나중에 이제 연간 지표로 내년에 나오겠죠 나오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올해는 정말 우와 많이 올랐다 국제 비교로도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국제 비교 지표로 보면 한국은 늘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그랬거든요 올해는 안 그럴 겁니다 올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기록이 될 텐데 다만 연말 지금 현재 상황 살짝 보면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지금 집값 하락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토부 장관도 KBS에 출연해서 설명을 할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10월 이후부터 강남 지역도 어느 정도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은 하거든요 그렇게 된 상황이 왜 그러냐 당연히 유동성을 좋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별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증가율의 한도를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결국 그 조치가 효과를 본 겁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들이 보면 한 번 반짝 효과가 있다가 그 효과가 사그라들면 다시 오르고 이런 현상이 지금 2, 3년째 반복됐는데 그거 반복 안 하려고 금융위원회는 또 다른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DSR이라는 규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네 맞습니다 한글로 써도 어려워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당신의 빚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빚, 신용대출, 기타 등등 대출을 다 한꺼번에 봐서 당신이 빌릴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정해주겠습니다 이 조건이 내년 1월부터는 당신이 2억 이상을 빌리려고 할 때 7월부터는 당신이 1억 이상을 빌리려고 할 때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하면 다 이 DSR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끌의 종말 영끌의 종말 지금까지는 대출을 부동산 대출 받고 신용대출도 끝까지 받고 다 별개의 대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통합해서 신용대출이든 부동산 대출이든 관계없이 다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계산을 해보면 서울에서 3억 원 이상, 3, 4억 원 이상을 일반적인 직장인이 빌릴 수 있을까 물음표가 붙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 제 생각에는 상당한 주택 시장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에 효과를 발휘를 한다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내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3억도 빌리기 어려우면 집 사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봐야 할 건 다만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DSR 규제도 그렇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규제도 그렇고 상당히 센 규제인데 유동성 자체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집값이 혹시나 반대 방향에 충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이제는 좀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은 항상 일본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집값이 어느 순간 거품 추락했다고 알고는 있지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이 한 2, 3년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려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시장이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관찰을 잘 해야 된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국토부 장관도 일단 상승세는 크게 둔화됐고 일부는 하락 반전한 지역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출을 완전히 묶어버리면 굉장히 속도가 가팔라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 자체도 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실현이 된다면 약간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자체는 지금 너무 슈팅이 오버슈팅이 돼서 과열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혹시 그 충격이 너무 과하다면 그것도 역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겠습니다 그렇죠?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긴 할 테니까 조금 전에 일본 이야기 잠깐 했는데 우리 경제가 일본을 이제 앞지를 수 있다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석학이라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를 보건대 한국의 지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의 지표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 특히 실질 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측면에서 이미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그리고 리온 게이자이 신문의 사설 부설 연구센터에서는 2027년이면 명목 GDP로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실질이 아니라 명목 GDP로도 명목으로도 그래서 실질 GDP 그러니까 구매력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구매력을 반영해서 한국이 좀 넘어섰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명실상부하게 1인당 국민소득 지표로만 보면 일본을 앞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 미세하게 세 나라가 다 좀 꺾이긴 하는데 2020년에 타이완을 일부러 좀 넣어놔봤습니다 저거는 구매력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물가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에 실질 GDP 우리가 아는 가장 명실상부한 숫자는 아니지만 보면 흐름 자체는 명백하죠 일본은 아주 정체돼 있고 한국은 일본을 살짝 추월해가는 느낌이 있고 견조한 성장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네요 타이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좋고 타이완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반도체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위주의 반도체 업황이 괜찮아서 좋은 건데 알다시피 지금 AI 시대 그리고 4차 산업 시대에 설계해준 반도체를 좀 더 잘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 타이완의 TSMC가 절대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도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미국과도 사이가 좋고 그래서 지금 타이완의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는 거죠 큰 그림에서는 그렇고요 항상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개인들, 가계 부문 이쪽은 일단 영끌의 종말을 선언을 하셨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패닉바잉이 올해 중반까지 나타났었다면 그 부분은 좀 이제 좀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다시 또 오른다라고 하면 어떤 유동성 규제의 효과 이런 차원에서 또 의문이 제기되면 또 바로 정부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는 상황, 부동산 상황만 보면 그리고 뭐 경제 자체는 큰 탈이 없다면 국제면에 아니면 경제면에 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우리의 삶도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다 조금씩이요? 네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이 부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손실보상 문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점점 더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방역 강화로 인한 손실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내일 또 방역을 계속 연장을 한다면 그에 따른 대책도 충분히 내놓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년 경제는 정말로 윗모까지 온기가 좀 왔으면 좋겠네요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4사건건 4사건건